너 그 영상 봤어? 그 신출기몰한다는 그 남자? 그거 요즘 난리잖아. 그래. 그 남자가 서울 곳곳에 나타나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대. 근데 저 신기한 게 뭔지 알아? 뭔데 뭔데?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거미줄이 발견됐다는 거야. 그럼! 혹시! 혼란에 빠진 서울을 구하고 싶다면 지금 마블 부처 레볼루션에 합류하라. 마블 부처 레볼루션에 합류하라. 마블 부처 레볼루션 사전 등록 중